아 여보세요 남대위 사무국장님이시군요 아 예예 안녕하세요 요즘 뭐 남친 땅굴 탐사대에 올려지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다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지금 제보 들어오는 내용도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아 제보 들어오는 것 중에서 지금 전라북도 고창에서 제보 들어오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예전에 그 기도원 있었죠? 어디에요? 보령의 기도원 아 보령 기도원은 제가 관여를 못했어요 아 거기 그 패탄광촌에 아 거기도 그 근리도 땅굴이 들어가는 게 탐사가 됐었나요? 예예예 그것도 이제 방바닥 밑에서 이제 계속 청음을 하고 했었거든요 아 청음까지 했습니까? 예예예 아 주로 어떤 소리가 났던가요? 주로 이제 저 곡괭이 소리하고요 곡괭이 소리? 예 곡괭이 소리하고 그 다음에 그 쇠가 부딪히는 그 둔탁한 소음하고 아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움직이는 그런 일상적인 행동들 있죠? 아 그렇게 그런 생활소음 같은 거 그런 거 아 생활소음까지도 들렸던가요? 예예예 이번에 그 고창에서 제보해 주신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예 그 사람 말소리까지 들렸다 그래서 어떤 대화 내용인지까지 그런 걸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들릴 수 있는 건가요? 예 충분히 들립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게 이제 그 지표면하고 가까운 상태죠 가까워도 뭐 몇십 미터 정도 깊이면은 들리기가 어려울 텐데 특이한 어떤 무슨 안반에 균열이 있어가지고 그 틈으로 올라오는 현상들일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과거 그 의정부 간흥동 간흥동 예 그 그때도 이제 그 당시 상황도 지금 고창이나 그 다음에 과거의 그 양평 그 목사님 댁 강바닥 네 그거 유명하죠 정화조 증발 사건 똥통 아하 그 걔들이 이제 그 그 우리가 말할 때는 선진시추라고 하잖아요 아 네 지하에서 지하에서 지하에 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 뚫은 거 이 상황을 보기 뚫었는데 네 그 자식들이 아하 정화조를 뚫었군요 정화조 똥통을 뚫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쪽으로 그 정화조에 그 오물이 다 내려갔던 모양이죠? 받았던 모양이죠? 그게 다 없어져가지고 목사님이 네 그 정화조 처리비용 아꼈다고 좋아 좋아해야 되는 건지 우려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금 그때 한탄하셨거든요 완전히 헐이네요 헐 예 이야 그런 사건들도 있었군요 예 예 근데 이제 보령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저 고창도 마찬가지고 네 양평 평창 평상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요 보통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굴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그렇게 먼데까지 갔겠느냐 뭐 여기 일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정도는 갔다고 이렇게 봐도 들어왔다고 봐도 장거리 거기 보니까는 직선거리로 휴전선에서 고창이 한 280km 정도 되더라고요 지도상에서 그 정도 돼요 예 그런데 굉장히 장거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 그렇죠 그럼 북한이 뭐 그 전라도 지역은 제외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전라도까지도 다 이미 땅굴을 다 글착을 해놓은 상태네요 저희가 그 평가해본 바로는 군산 군산 공군기지 있죠 아 군산 공군기지 예 그 주변에도 지금 확인이 됐어요 전라북도 군산 아닙니까 거기가 저기가 이제 전략적인 미정찰자산이 또 같이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참 그러면은 그 고창에서 재보 온 내용 중에 보면은 사람 목소리뿐만 아니라 뭐 기계 움직임 차량 움직임 같은 거라는 거를 얘기하는지 엔진 같은 소리 뭐 이런 것들도 들렸다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하에서 들릴 정도면은 차량이 다닌다는 얘기인가요 충분히 다니죠 자기가 뭐 이번에 그 하마스 땅굴 보면 뭐 3미터 되는 땅굴을 발견이 돼가지고 그 속에는 온갖 그런 어떤 지하도시를 방불케 하는 그런 시설들도 있노라고 이렇게 뉴스가 있던데 예 우리 이쪽에 그 남침용 땅굴은 탐사해 보면은 뭐 3미터가 아니라 훨씬 넓은 것들도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 그 정도면은 도대체 무슨 심보로 그렇게 넓은 땅굴을 만들었을까요 이제 첫 번째는 네 그 공산적화를 위한 게 목적이고요 네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차량을 용이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넓게 뚫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도발 시에 그런 어떤 장갑차 같은 것도 나올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전에 보니까는 계양선 탐사 때 보니까 5.5m 6m까지의 넓이 또 이렇게 탐사가 되는 그런 구간도 있던데 그 정도면 뭐 완전히 1차선을 넘어서 2차선 가까운 넓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면 도대체 대량으로 북한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통로인 것 같은데 그런 통로가 전국 곳곳에 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던가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아 넓은 통로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계양 쪽뿐만이 아니라 그 동부전선 중부전선까지도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이제 경의선 철도 동해선 철도를 개통을 하면서 네 그 밑으로 땅굴이 내려왔어요 아 철도 밑으로? 철도 밑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철도 따라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 교묘하게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네 그런데 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른 곳에서 하게 되면 소음이 발생하잖아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그 2, 3, 4 땅굴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밑에 본갱도가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죠 발견된 땅굴 그 아래로 또 땅굴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게 그 사 땅굴 작업 당시에도 그 당시에 그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그 갱도 밑에서 또 기계 소리 나고 포금 소리 나는 거를 직접 총칙을 한 상황이거든요 허허 그런데 뭐 자금적인 여력이나 이런 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까지는 탐사를 못했다는 게 정식 보고서가 있어요 아 그런 보고서가 있다고요? 네 아마 그게 옛날 안기부죠? 네 안기부 문서에 이제 그게 나왔을 텐데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는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보니까 또 저기 저 택시기사분이 제보하신 내용 있죠? 아 택시기사가 아니고 대리기 아 대리기사님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이신데 작년에 작년에 그런 것을 경험을 한 것을 요즘에 이제 뭐 땅굴에 대한 우려들이 많다 보니까 제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 7월인가 9월 사이에 그것을 이제 목격을 했는데 그 파주 야당 쪽에서 부천 방향으로 차를 몰고 이제 가다가 연기 같은 게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연기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불이 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지나가기도 전에 화양 냄새 같은 것이 들어오더라는 코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맥해한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 계양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예전에 평창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평창도 그렇고 그 계양산에 이제 계양산 밑에 계양역 거기 발굴할 때도 걔들이 그 갱도로를 폭발을 시켰거든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런 적이 있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연기가 지면을 타고 올라왔어요 아 예 그런 현상이 있었죠 네 그게 제가 굴삭기로 작업을 했을 때 거의 한 6m 정도 파고 내려가는데 걔들이 갱도를 폭발시키니까 연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창에서도 이제 그 화약을 폭약을 터뜨려서 그게 이제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면서 연기가 확 올라왔거든요 야 그 대리기사가 제보한 지역이 그 자유로 제이시더라고요 자유로 이제 털계역도 그쪽인데 거기가 그 휴전선 직선거리로 22km뿐이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우니까 그쪽에 땅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당연히 들어올 거고 아마 지선을 연결하는 과정일 거예요 그렇겠죠 이미 본선과 본선에서 지선을 연결을 하고 제이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군 장비나 물자들이 이동하는 데 포인트잖아요 거기를 이제 아마 청음을 하기 위해서 한 목적일 수도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 그 성수동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안기부 보건문서에 따르면 상판 불량이 아니라 교각 집안 치마에 따른 상판 붕괴라고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아 보고서에 네 보고서가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생각 없이 그냥 이거 하면 뭐하냐 어차피 알려봐야 믿을 것도 아닌데 그러면 소각을 시켰어요 아 그때 그 문서를 봤습니까 아 그래요 하기에 뭐 저희 민간 탐사대들 그때 당시에 그거는 땅굴에 의해서 붕괴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 그게 사실 그 안기부 문서로 존재했었는데 아 그게 이제 비공식 문서인데 보고형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탕굴이 나온 거니까 아 그리고 나서 사탕굴이 1990년 3월 달에 그게 나온 겁니까 어 잠깐만 시기상으로 시기가 그 이후에 그 성수대교가 붕괴된 게 아니고요 아 그러네요 93년인가 92년이죠 성수대교가 네 그러면 이제 사탕굴이 90년이니까 네 그 후에 붕괴가 된 건데 지금 뭐 그런 지상에서 발생되는 그 대형 싱크홀이라 그 다음에 균열 도록 균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이제 군부대에서 땅굴 징후를 교육을 시킬 때 그 도로가 갈라지는 면 네 네 그 다음에 그 겨울에나 비가 왔을 때 그 물기가 빨리 마르거나 그 다음에 눈이 빨리 녹는 부분 아 네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 열기 때문에 네 그 차이를 무시 못하거든요 네? 그 차이를 무시 못한다고요 아 그렇죠 예민하게 보다 보면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전방지역 가면은 특히 겨울이나 눈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두부 자르듯이 또박또박 일정한 간격으로 다 이렇게 그런 땅굴이 지나가는 현상이 있어요 전방지역 대부분이 다 아 근데 지금 뭐 1990년 제4 땅굴 발견 이래 지금 33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추가 땅굴도 발견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국방부가 원하는 것은 네 그 탐지과에서 일하던 사람을 한번 만났어요 아 그래요? 자기들이 시초하다 보면 네 이게 내려가게 내려갔는데 네 카메라를 넣으면 네 이렇게 그 조그맣게 메꾸다 다 못 메운 공간이 있죠 네 그거를 이제 뭐 이게 그 그런 공간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전에 방송에도 설명했지만 그게 대매 우리가 역대책으로 대매운 공간이라고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탐지과들은 그거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뻥 뚫린 거에만 땅굴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미련하기 짝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탐지과 그 시초 장비가 네 부대를 출발하는 순간부터 추적이 들어가요 누가? 간첩들이 아 그 정도예요? 네 그 장비가 멈추는 곳은 이제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역대책으로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보죠? 더군다나 제일 미련한 게 뭐냐면 그 남방 비무장지대 안에서 네 시초 작업을 하거든요 아 네 그 저 우리 저 민통선 안에서 누가? 탐지과들이 아 우리 측에서? 네 다 보이잖아요 보이겠죠 망원경으로 보면 다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 땅굴 지나갔으면 거길 메꿔요 안 메꿔요? 메꿔요 당연히 메꾸죠 네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밀어난 게 뭐냐면 휴전선에서 가까운 데서부터 역으로 추적을 해서 어디까지 갔는가 찾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하하 나무로 내려와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뻔히 지금 시추기가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이동하는 경로 제가 국방부에도 간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유 지금 뭐 분위기로 말하면 그래들이 그 시추 계획이 딱 잡혀 있어요 아 그렇겠죠 그럼 어느 지점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노출이 되겠네요 100% 다 노출되지요 아이고 근데 거기 가서 시간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고 뻔찍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방에서 그러니 그게 찾을 수가 있냐고 다 메꿔버리는데 전방에서 땅굴 찾느라고 자기네 그 병력과 장비로는 정신이 없다 후방에서 제보가 들어와도 거기에 지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뭐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방부에도 간첩이 많다 그랬잖아요 탐지가 쪽으로 예산을 조금씩밖에 안 줘요 아 예산 자체를 그냥 예산 편상 자체를 많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냥 많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그렇게밖에 편성을 안 해 예산을 안 줘요 자금을 예를 들어서 뭐 한 개 지역당 뭐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이천만 원이면 이천만 원 이렇게 하고 뭐 장비 수리 유지 뭐 식사비 뭐 간식비 뭐 증식비 이런 식으로 다 예산에 책정이 돼요 그러면은 그 돈 자체를 조금 준단 말이에요 몇 억도 안 될걸요 몇 억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뭐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뭐 장비가 없다 개소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되겠냐고 안 되지 당연히 이미 그 탐지 시추 계획을 쟤들이 다 확보를 한 상태인데 아 그게 되겠냐고요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처 정보참모처 육군본부 탐지과 움직이는 생각을 다 보고 있어요 그게 또 그게 7,80년대 미군들이 쓰던 장비를 공여받은 장비잖아요 장비도 노화가 되는 장비를 가지고 근데 지금 떠드는 건 세계 최첨단 장비로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장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탐지과에서 신규 장비 도입을 신청을 해도요 목살되는 거예요 강사청놈들이 승인을 안 해줘요 아예 국방위원회 자체에서 국방부에서 잘라버려요 아 국방위원회 돈 없다는 핑계로 예 그 국방부 예산심의를 우선 국방위원회에서부터 먼저 하거든요 국방위원회라면 국회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한교위원장이 위원장이던데 아 그럼 뭐요 장거리 단침땅굴도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양반도 안 믿나요 안 믿어요 그 예를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뭐 투스타 수신이라도 땅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야 뭐 전직 그 국정원장이라는 뭐 그런 분과 또 뭐 기무사령관으로 지냈던 그런 양반들도 이 장거리 땅굴은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원론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 종복 좌익들이 주장하는 거랑 똑같이 앵무새처럼 대필해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못한다 물처리 문제 공기 똑같이 앵무새처럼 대필해요 그러면서 어떤 비교를 하냐면 우리 일반 터널공사 있죠 네 터널공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터널은 우리 그 안전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안전 규정 건물 내구성 구조물의 내구성 콘크리트 강도 그 다음에 그 바닥 심도 그 다음에 그 터널 구조물 자체의 충격시험 것도 해가지고 소방 규정까지 다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 돈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 애들은 월급 줍니까 안 줍니까 월급 월급이 없죠 그냥 뭐 먹을 것만 주고 그냥 밥만 먹여주는 거예요 네 죽도록 일만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터널 뭐 5m 10m 그런 터널이 아니라 걔들은 막 뭐 작게는 뭐 한 2m 아니면 넓게는 한 5-6m 이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 큰 터널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뭐 아 돈이 없어서 못하고 뭐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뭐 흙 문제 뭐 공기 문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1,2,3,4 땅콜을 보면은 그런 형식으로 팠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나라 터널 뜯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뚫을 수는 없다 북한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저기 뭐 옛날 그 장성민 시사탱크 나와서 하던 그 전 합동참모본부장 이라는가 뭐 그놈 그놈들이 와서 한 얘기 뭐 돈 문제 공기 문제 버럭 처리 물 처리 똑같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거예요 탐지권 놈들도 네 참 그런데 저희가 뭐 막상 필드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땅 속을 우리가 땅을 시초해가지고 녹음기를 넣어보면 거기서 작업소리들이 생생하게 잡히잖아요 잡히죠 네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런 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탐지권에 음향 분석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들은 뭐 자기가 박사니 뭐니 아 그러면은 당신이 직도 안 나와서 우리랑 같이 녹음하자 네 그래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동안 은폐한 게 다 들키니까 네 안 나오고 우리가 제출한 거는 뭐 다 거짓이다 뭐 보일러 터지는 소리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뭉개버렸다면서요 네 예 예전에 예 예 보일러 터지는 소리라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리고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녹음 녹음하잖아요 네 네 소리 날 때마다 녹음 되는 거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잡음이 생겨요 네네 그런데 자체 잡음하고 밑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잡음하고 소음하고 섞이거든요 네 그거를 콘덴서에서 발생되는 잡음이다라고 그냥 뭉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보다 녹음이 더 잘 되니까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 무조건 자기네가 최고라고 그러면서 은폐를 하는 거죠 아유 저희 탐사대에서 녹음한 거는 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명백 명백하잖아요 우리는 잠수함 소나를 활용해서 지금 녹음을 하잖아요 청음을 하잖아요 아니 뭐 일반 뭐 녹음기로 녹음해도 다 돼요 담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하에서 작업 소리들이 요란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정밀 녹음기 아니어도 네 아 이거는 무슨 소리라는 걸 다 알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뭐 차감기 소리 따르르 따르르 하는 소리 분명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다음에 폭발 폭음 소리 네 펑 펑 평창의 평창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평창에서도 그 마을 주민들이 왔는데 지하 폭음 소리가 수차례 나서 같이 들었어요 음 지상에 앉아있는데도 폭음 소리가 다 들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나 육군본부는 입 닫아버린 거 아니에요 이야 이게 평창올림픽 앞두고 나서 아 예 그 무렵에 네 그렇죠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또 그것도 인정하고 그러면 또 뭐 지들 뭐 아주 그냥 죽도록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아찔했던가 보죠 죽는 정도가 아니라 난리 날아가는 거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난리 날아온통 더군다나 평창 동계올림픽 전이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는 거죠 이야 지금 나라의 안보 땅굴 상황이 이런 지경인데 왜 그러면 탐사대가 그거를 뭐 국방부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신고를 해야지 가만히 있느냐 라는 식으로 또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좀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통령실류도 직접 놓고 네 국방부로도 직접 넣어도 최종 결정은 탐지과에서 해요 탐지과가 그러니까 탐지과가 아니다 라고 하면 어 이거 아니야 그걸로 끝 그러니까요 밑에 자기 조직의 그 조직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소리가 아 나는 내 부활 나는 우리 부활을 믿습니다 네 우리 부활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은 우리 정부를 믿습니다 네 이러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회신 문서 날라오잖아요 네 그거는 컨트롤C 컨트롤V로 해서 그냥 보내요 예전에 작성했던 거 복사해가지고 답변을 보내는 거겠죠 나랑 그 저기 저 국방부 통화한 사람 내가 그걸 갖다 막 따졌더니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고 그 민원 그거를 그만두고 나갔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아 그래서 제가 막 뭐라 했어요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냐고 컨트롤C 컨트롤V가 뭐냐고 장난하냐고 지금 국가 안보 문제인데 네 지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컨트롤C 컨트롤V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답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컨트롤C 컨트롤V 하는 거죠 예 아 뭐 그나마 답장을 받은 분들은 그나마 이제 좀 따지고 드니까 답장을 보내는 것이고 그것도 안 보내는 게 부지기수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소음이 날 때마다 경찰서하고 119하고 그 국정원 그 안보신고센터로 전부 다 신고를 하세요 그렇죠 각자가 그래야 기록이 남아요 네 각자가 그렇게 신고를 해야죠 그건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요 맞아요 네 그거를 계속 신고를 하세요 그렇죠 각자가 지하 땅굴 소음이 땅굴 소음이 발생될 때마다 계속 신고를 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제발 그만 좀 신고하라고 해도 계속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동일 신고 유형이라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런 소리하는 놈들이 있어요 으흠 그놈들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실 의무 위반이죠 네 그 요즘에 이렇게 그 땅굴 심각한 부분을 다시 좀 알리고 또 유튜브 채널 남친 땅굴 탐사대 채널을 통해서 하마스 땅굴이 요즘에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북한이 개입됐다는 걸 알고 우려들을 하는 가운데서 과거에 탐사했던 영상들을 또다시 우리가 조명을 해보는 그런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몇 건의 제보가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상당히 제보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았죠 그때 당시에 우리 남대위 국장님도 2014년 무렵부터 활동을 했나요? 제가 전방지역에 있을 적에 밤늦게 퇴근을 하는데 갑자기 땅속에서 그때 전방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그때 군생활을 할 때 말하는 겁니까? 네 땅속에서 괴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괴도 소리가요? 그 괴도 소리가 구구구구구 이런 소리가 있는데 네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그 주변에 괴도 장비들이 많아요 포병도 있고 K9 포대도 있고 네 그때 그 시간에 움직일 장비들이 없거든요 네 두 번을 들은 거예요 두 번을 아 직접 들은 거예요? 네 직접 들고 나서 제보를 했죠 근데 그런 건 뭐 하냐고 군시축이 되자마자 다 메꿔버리는데 아 군시축이 되자마자? 네 하하 그런 그런 지경에 있는 상황이고 아 그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뭐 안티들은 몇 명이 이제 댓글로 안티들이 비아냥되는 안티들이 몇 명 정도 있는데 과거에 비하면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 하마스탄 꿀 때문인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렇게 비아냥되는 사람들은 종북 좌익 세력들이에요 글쎄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아니라고 하죠 아니라고 하지만 충분히 오염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제 물타기하고 물타기하고 네 희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네 들어와서 댓글을 남기겠죠 네 댓글 보면은 좀 화가 나는데 뭐 어쨌든 남겨두는 것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좀 보게끔 네 뭐 아주 얄미운 놈은 그냥 없애버리기도 하는데 지금 그러면은 직접 이렇게 뭐 국방부 장관도 좀 이렇게 우파로 바뀌고 했으니까 좀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그 지금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몇 번 제보를 했는데요 아 예 관심 없어요 아 그 분도 네 하하 큰일이네 관심 없어요 중요도가 어떻게 보면 1번인데 네 그 천려일실이라 그러잖아요 네 천 가지 걱정에서 하나만 문제가 돼도 된다는 게 그게 만나버리는데 갑자기 만나버리겠네 그게 이게 안보라는 거는 국가 경제는 무너지면 여보세요 네 네 국가 경제는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돼요 다시 일어내면 되는데 국가 안보는 한 번 무너지면 한 번 무너지면 끝이에요 끝이죠 네 끝이에요 아니 북한이 그 수십 년 동안 땅굴을 저렇게 은밀하게 파가지고 그동안 몇 차례의 그 기회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안 써먹었지 않습니까 그 안 써먹는 이유는 땅굴은 네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사숙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남한 내의 종북 좌익 세력들한테도 땅굴을 오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만약에 오픈을 했으면 그게 새해 나가거든요 새해 나가죠 지금 탈북자들도 땅, 찜 땅굴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그 정도로 네 과거에 이제 그쪽에 관련됐던 사람들은 좀 아는데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가장 마지막에 써먹는 게 땅굴 카드예요 그렇게 그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걔네들이 보안을 유지하고 그 일산 땅굴 그 우리 보셨다시피 철저하게 은폐를 하거든요 아 거기도 뭐 폐강으로 폐강으로 위장하고 옛날 탕광이었다 옛날 일제시대 때 광산이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광산 일제시대 광산인데 어떻게 그 그 뭐예요 이거 라면 껍데기가 있고 양념통이 있고 페인트통이 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일제시대면 몇 년이에요 벌써 최소 7,80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양라면이 나온 게 70년대예요 그러면 일제시대가 삼양라면이랑 같은 동시대인가요 그것을 지금 뭐 우리야 뭐 당연히 그 부분은 탐사도 해본 그러니까 이 문화대청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일제시대 광산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여기서 바로 들통이 나는 거예요 네 이런 그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좀 막막해요 사실은 지금 막막할 게 아니라 이거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하마스처럼 완전 개피 보고선에 막을 것인가 사전에 막을 것인가 으흠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뭐 그 국가에서는 땅굴 제보를 신고를 하고 그러면은 뭐 포상금이 뭐 얼마였는데 좀 높여야 된다 그래서 높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딱 아니 그거 다 개소리예요 네? 개소리야 개소리 그 소리예요 아니 땅굴 제보를 해도 안 믿는 놈들이 믿는 땅굴도 없는 놈들이 그냥 걔들은 그거예요 네 뻥 뚫린 땅굴을 찾아와라 그럼 우리가 가서 봐줄게 아이고 참나 기가 막히죠 네 우리 민간인들이 어떻게 뻥 뚫린 땅굴을 응? 그거를 드러내가지고 제보를 하느냐고요 그거 들어가는 돈만 해도 얼마인데 그러니까 그 일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럼 뻥 뚫려 있는 땅굴을 찾잖아요 네 그럼 아니라고 광산으로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버리는데 인정을 안 하는데 포상금을 뭐 1억에서 5억으로 올린들 10억 100억으로 올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소용 없어요 네 간첩 제보를 해줘도 신고를 해줘도 왜 이 사람이 간첩인지 환자가 풀어주는데요 뭐 왜 이 사람이 간첩인지 증명을 해봐라는 식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법조계까지 간첩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뭐 대통령이라는 자가 간첩이었으니까 말을 다 했죠 그럼요 그래도 좀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알려야죠 그래도 알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야죠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탐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자금적인 문제죠 탐사활동이 지금 뭐 거의 민간탐사대들의 활동이 거의 지금 중단된 상태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제 생업에 종사하다가 돈이 조금 모이면 아예 좀 탐사하고 돈 떨어지면은 또 일해가지고 돈 좀 벌고 또 좀 모이면 또 탐사하고 이런 상황이죠 아 그러니까는 이런 쪽에 있는 우리 그 탐사대원들을 몇 면들을 살펴보면은 생활이 생활이 안정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들 보면은 안 되죠 지금 밤에 잠도 못 자는데요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어요 걱정이 돼서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장 생활하다가 어 탐사갑시다 그러면은 직장에서 어 저 탐사 가야 되는데 좀 뭐 며칠 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라고 그러겠느냐고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 뭐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느냐고요 외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동안 뭐 민간 탐사대들이 사실 우리 그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모두 움직이면 다 돈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못해 뭐 컵라면을 먹더라도 기름값이나 톨게이트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지방에 그것도 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끝 또 한 두어 달 또 일하다가 돈 좀 모이면 또 움직이고 아 그런 지경이니 뭐 예전에 저희 그런 왕성하게 시추활동도 하고 탐사활동을 할 때는 천상 우리 후원을 좀 부탁을 해가지고 후원계좌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런 것들이 또 모금이 되면은 또 기념하게 또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곤 했는데 뭐 땅굴도 못 찾아내면서 맨날 후원금 탈영이냐 뭐 이런 비아냥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아예 뭐 후원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요즘에는 아예 듣기 싫어서 후원 안 해도 돼요 관심만 가져줘도 돼요 국민들이 많이 아셔야 돼요 아니 국방부도 예산을 얹어가지고 우선에 겨우 간신히 입에 풀치라고 사는 판국인데 우리 민간탐사대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민간탐사대들의 활동하는 면면을 보면은 참 그 눈물겨운 거를 모를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나가서 철사 장갑 끼고 하지도 않고 장갑을 벗고 정밀하게 탐사를 하려고 이렇게 손을 대면 손이 얼지 않습니까 얼죠 그런 것들이 허구한 날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아무데나 갖다 대면 다우징 땅굴로 나타나는 줄 알고 그런 모양인데 아닌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오수관로를 오수관이나 우수관을 깊게 묻는 편이에요 작게는 몇 메터부터 깊게는 한 10여 미터 정도까지도 묻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갖다 대면 이거 땅굴 아니야 그런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탐사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전기관러가 어디로 가는가 우수관러가 어디로 가는가 우수관이 어디로 가는가 수도관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그걸 미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계산을 해가지고 따져서 탐사를 하거든요 네 저희 탐사대가 제보에 의해서 나가는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보하시는 분들은 그 경험 어떤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제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가서 탐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그러한 땅굴 징후로 판단이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영상들을 올리다 보니까 땅굴 영상들이 많이 인정이 돼서 올라가는 상황인데 또 제보가 온다고 해서 가서 해보면 또 아닌 지역도 있잖아요 아닌 지역도 있는데 저희가 우선은 가면 1차적으로 다우징으로 해서 여기저기 따져보거든요 계산을 해보거든요 본 라인이 어딘가 지선이 어딘가 여기가 왜 왔을까 전략적으로 다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우징도 하고 그러고 나서 청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련의 순서대로 이제 순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체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움직이는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멀리서 이제 지하철 네 봉사하는 현장하고 그 다음에 혼동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혼동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만약에 저희가 한 10건이 10건이 제보가 들어온다 가서 보면은 그중에 9건 9건은 실제 땅굴 징후고 네 그 다음에 한 건 한 건 정도는 이제 그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땅굴이라는 걸 탐사하는 거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네 걔들이 이제 그 24시간 거기 계속 머물리는 게 아니라 걔들이 걔들도 이제 움직인단 말이죠 노고요 그 밑에서 땅굴 땅굴 파는 놈들이 아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포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VOR 기능으로 장시간 녹음 청취를 하는 거고요 네 이게 일상적인 지상 소음이냐 아니면 지하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냐 또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어제 그 제보 주신 대리기사 분의 그 말에 의하면 본인이 이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일을 하시니까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래요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지하철 역사에 많이 공사를 하는 현장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좀 거슬린다 좀 우려가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우려에 대한 이해를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땅굴이 우리 지하철 쪽으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역사 쪽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 부분은 혹시나 저놈들이 나올 구멍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공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때가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리기사분들도 대리기사분도 그런 맥락에서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개연성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그런 개연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런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확장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하 50m 이하의 TVM을 이용해서 고속화 도로 그다음에 전철을 건설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민단체하고 더불어민주당놈들하고 적극 반대했겠어요 완전히 반대했어요 절대 못한다고 그거 뚫고 지나가면 땅굴이 다 걸리니까 그거 뚫고 지나가면 땅굴이 다 걸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하 50m 이하로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말입니다 법령에 지하 50m 이하는 국가 소유예요 광산법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50m 이하는 국가 소유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50m 이상 굴착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승인을 받아야 돼요 허가를 내야 돼요 아 그거를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적극 반대를 했군요 네 아 왜 반대했는지 알 것 같으네요 이해가 가시죠 저야 이해하죠 땅굴이 다 걸리거든 땅굴에 다 걸리죠 그동안 뚫어놓은 땅굴 다 들통나거든 땅굴이 다 걸리죠 그 이제 그 압전에 그 우리 갔던 그 그 철원 철원 쪽에 그 터널 아 예예 그 터널 그 터널 개통하다가 거기 발파로 했거든요 음 그 밑에 갱도가 나온 거예요 아 그랬었다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를 콘크리트를 수십 대 갖다 부은 거예요 돌로 채우고 아 실제로 다 쉬쉬하고 아 콘크리트로 채웠답니까 네 돌 채우고 콘크리트 붓고 다 메꿔버렸어요 왜 공사 중단되거든 어휴 상당히 그 저기가 그 공간이 많이 그 생겼었던 모양이네요 그 갱도 두 개가 나왔어요 아 제가 제가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그 그 터널을 공사를 하는데 네 터널이 그 지하 갱도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으흠 그래서 그거를 다 메꾼 거예요 잠깐 중지시켰다가 다 메꾼 거예요 그 공사가 지연이 될까봐 그 짓을 했다는 얘기군요 그게 이제 최문 그 강원 철언누면 강원도잖아요 네 최문순이 도지사하던 시절에 아 그때 그때 네 근데 그게 그 터널이 지금 거의 완공돼가지고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탐사 갔을 때 이제 소방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소방점검이라는 건 뭐냐면 마무리 단계거든요 마지막에 하는 거 네네 그 정도로 거기서 아스팔트만 깔면 개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공사하고 도로 깔면 끝나는 거예요 아 참 정말 너무 암보관이 없네요 너무나 암보관이 없어요 그 서울 서울 양양 고속도로 터널 공사할 때도 갱도가 그 갱도가 나와가지고 거기도 네미콘 그 콘크리트를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메꿨대요 밑에서는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고마워하죠 그냥 뭐 떠들어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감춰주니까 고맙다고 혹시 감사장 받았을지 모르겠네요 이 공사하는 공사하는 인간들한테 감사장 보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이게 어제 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내 건설을 하다가 건축업자들이 서울 시내 땅 파면 문화재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공사가 스톱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공사 망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도세도 모르게 싹 없애버려요 그럴 경우에는 법을 바꿔서 그런 어떤 손해보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 공사가 그렇게 불이익당하고 올 수 없대면 얼마나 그게 손해가 막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 자체도 그런 거를 싫어해요 그렇죠 공사가 스톱되면 자기네도 손해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돈이 우선이지 국가 안보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게 참 과거하고 현대 현시대하고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랬죠 무조건 국가안보 동네에서 삐라만 발견되도 산에서 발견되면 아니야 즉시로 그냥 지서로 가가지고 신고하고 공책 받아오고 연필 받아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어릴 때 학생 때부터 매년 방공변대회하고 산에서 이상한 저기 이상한 사람만 보여도 신고하고 진흙 묻혀가지고 내려오는 사람 있으면 즉시 신고하고 잡아보면 간첩이었다라는 게 드러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외국인들이 많아서 관심도 없어요 북한 조선족 말투 써가지고 막 언어라고 그런 사람들도 조선족 노동자들하고 난파간첩들하고는 행색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행동 자체가 벌써 조선족 노동자들은 눈치를 안 봐요 근데 조선족으로 위장한 난파간첩들은 우선 눈치를 봐요 우선 다니면서 주변을 살펴요 낙이가 어디로 도망갈 건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 국민들이 좀 알아보기 좀 힘들어요 그런 전문적인 걸 아는 사람들은 딱 보면 저 새끼 의심스럽네 불신건문을 하게 돼 있잖아요 불신건문이 없으셨죠 불신건문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다 그런 맥락에서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못하게 만든 거예요 불신건문 없어진 게 어느 대통령 때일까요 그게 그게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노무현 때인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때 정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사실 무화를 지켜야 돼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앞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범죄와의 변장을 선포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불안 요소를 미리 사전에 제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사회불안 요소를 제거를 하지 않으면 애들이 같이 내란 폭동하는 데 가담을 한단 말이죠 네 전에도 방송에서 언급을 좀 하셨었는데 근처에도 간간히 이렇게 불이 나고 그러는 현상들도 어떤 불안한 사회적으로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봐도 좀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네 불이 난다고 해서 그렇게 순식간에 바로 번질 수가 없어요 음 그 원인은 뭐냐면 이제 그 안에 내장 재료 인테리어를 네 원래 불가연성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불연성으로 불연성으로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비용 돈을 빼먹고 불량 자재를 썼다던가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신탁사들이 있죠 네 신탁사들이 중국 자본들을 끼고 있는 신탁사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요즘 중국이 대한민국 방식을 위해서 손을 안 뻗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들이 어디랑 연결이 되었냐면 부동산 컬선팅하고 연결이 되어있고 신탁사랑 연결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매입을 해요 싸게 네 그래서 그거를 뻥튀기에서 한 10배 20배 뻥튀기를 해서 파는 거예요 평당 한 몇만원짜리를 한 2, 30만원에 2, 30만원 아니면 몇백만원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신탁사 투자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신탁투자금으로 네 그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뭐 총체적으로 참 난국인 것 같아요 부정선거 문제에서부터 해서 지금 땅굴 문제 또 저쪽 5.18 세력들의 대한민국 잠식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굉장히 대한민국 적화를 어떤 이루는데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북한은 전면 남침 능력은 없다고 봐요 네 못해요 전면 남침을 뒤통수치는 걸로 해야죠 아니 병력 자체가 전쟁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싸우러 오다가 떨어지는 90년대 고난의 행군에 이어서 네 더 최악의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름 그러니까 그 가동할 장비 기름도 빼돌려서 팔아먹는 상황이에요 지금 목함질의 사건 때 3일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북한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추정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어디에요? 남한의 네 많죠 그거는 뭐냐면 그 과거 6.25 때에서부터 대를 이어서 남조선 노동당에 입당했던 그 가족들 아 그 후손들? 후손들 그 다음에 자생간첩 포석간첩 얘네들이란 말이죠 철저하게 세뇌당하는 거죠 그리고 배신하면 바로 죽음 아 그래도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남한에서 자유롭게 이 삶을 영위하면서 보고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의 그 못사는 그런 모습 독재 또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을 알텐데 걔네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현재 북한이 저 상황이 되는 것은 남한과 미국의 그 미국의 미국과 남한의 어 친미주의자들이 북한을 못살게 만드는 거라고 교육을 시켜요 음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은 이 강대국의 반항하게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네 지난번에 노동당 인민군 창설 기념행사 식전행사에 보면 인민군 장성들이 김일성 김정은 주석훈 큰 건물 거기서 뭐 음료수 마시고 술 마시고 과자 마시고 음식 먹고 음식 먹고 그런 장면이 있어요 북한이 찬양하는 거기가 네 근데 걔네는 완전 초 귀족층이란 말이에요 네 반면에 인민들은 뭐예요 인민들은 어느 어떤 상황이냐면 옥수수 있죠 옥수수 네 옥수수 2.5kg 가지고 배급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자매가 싸우다가 사람이 죽은 상황까지 됐어요 지금 아 그래요 참 비참해요 그게 이제 저 강철한 TV에서 평양 24시 나온 내용인데 제가 아까 방금 봤거든요 음 근데 이 국민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앞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중국과 중국 공산당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랬죠 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을 북한 공산당과 그 추종 세력들과 그거를 동조하는 세력이 우리의 주적이지 일반 인민들은 먹고 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봐야 돼요 아 물론 뭐 이제 분리해서 네 근데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탈북민들을 그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일부러 이게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남한에서 아 네 그러니까 변절자로 본다는 얘기예요 네 탈북을 했다고 하면 변절자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변절자로 보는 거예요 네 탈북민들도 그런 거를 기록을 다 남겨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적폐청산을 할 적에 아예 그냥 싹 다 죽여버려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갈라 그러면 김정일이가 한 말이 맞아요 대한민국의 절반은 죽어야 된다고 김정일이가 말한 절반이 죽어야 된다는 건 누구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아는 사람들은 절반이 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역으로 말을 하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절반은 적폐세력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 역설적으로 말하면 네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거의 김정일이 그 유훈이 김정은이까지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하기에 북한이 남침 도발을 했을 때에 우리 인구 절반을 죽일 준비 까지도 다 돼 있어요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돼 있고요 그거는 지상에서는 너무 많이 그렇게 죽이면 안 되니까 땅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죽일 공간을 다 격실로 다 만들어놨더는데요 아니 아니요 그거는 이제 좀 오버된 아니 아니 저희는 오버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상에서 몇백만 죽이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로 끌고 내려가서 지하에 수많은 격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깔끔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보관까지도 다 가지고 있던데요 그거는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계획이 있냐면 걔들이 남침이 이제 혁명 완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식인들 학자들 그 다음에 그 부르조아 계층 지들이 말하는 부르조아 계층들을 북한으로 이주를 시켜요 강제 이주를 북한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물론 뭐 그런 계획도 있겠지만 남한을 점령할 무렵에 즉시 즉결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죽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신을 지상에 그렇게 놔둘 수가 없거든요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동원탄자 사건 아시죠 그때도 주민들이 마을 이장부터 해가지고 자본계급이라고 해가지고 인민재판으로 다 죽였잖아요 그런 형태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그리고 그 내란폭동이 일어나면 그 반대 세력들을 이제 앞잡이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내몰아서 주위에서 총질을 하고 앞에서 쐈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또 우리 방송으로 나가게 되면 네 이거 뭐 또 사회 불안을 조성시키는 거 아니냐 아 현실이에요 현실 네 이런 식으로 또 뭐 이렇게 매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사실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려가 아니라 현실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년 총선에서 지면 네 만약에 문제가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년 총선에서 지면 네 공산화되고 중국 식민지로 갈 것인가 음 국민의힘이 대승을 해서 적폐청선을 하는데 내란폭동 반란이 일어나는 것인가 아 내년 총선에 정말 사활이 걸릴 사활이 걸린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심각한 그런 시점이 되는 거네요 그 정도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금 그 쟤네 종북 좌익들이 무슨 작업을 치고 있냐면 이순신 장군 카드를 내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반일 반일 작전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고요 반일 아 예전에는 막 그 뭐 뭐지요 그 그 일본 반일 감정을 막 부추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지금도 그러는데 영화를 통해서 네 영화 신인 세력으로 몰아가는 거죠 프로파간다 명량 노량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영화 그게 이제 그 좌익계 역사 사입이 짝충 역사학자들하고 제가 말하는 사입이 짝충 역사학자는 뭐냐면 철저하게 공산주의적 이념에서 본 역사학자들이에요 네 속칭 뭐 제하사학자들 뭐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그 자기네 공산주의 사상에 입박한 그러니까 인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그 입장에서 본 역사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네 걔네들이 더불어민주당 애들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이순신 상군을 내세워서 현재 국민의힘을 반민족 세력 친일 세력으로 만든다 그런 지금 구상을 가지고 계속 이순신 장군 카드를 내미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또 그거를 지원하는 게 또 CJ잖아요 그렇쇠 CJ가 CJ가 난 참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 약점을 잡힌 거 아닌가 싶어요 아 약점 네 CJ의 그 어떤 고위급도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는 있었나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 모르죠? 재발 속에는 진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서울의 범도 CJ가 네 그 제작을 지원한 건가요? 네 이야 참 어떻게 그런 쪽만 그런 쪽에만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 그러니까 이게 그 CJ엔터 쪽 직원들도 네 좀 저는 안 좋게 봐요 아 직원들도 네 그래서 일단 불매운동 해야 되나 CJ도 저쪽 지역 그 기업인가요? 아래쪽? CJ 유통이 네 그 급식 유통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학교 급식 유통 회사 급식 유통하고도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급식 쪽과 어 연관이 있어가지고 한다면은 나중에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급식 쪽은 당연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쟤들이 쟤들이 현지 조달이라고 모든 물자 장비는 아 남침했을 때 남침했을 적에 북한에서 갖고 오지 않아도 그랬잖아요 전쟁 급식 유통까지 좌액들이 다 장악을 했다고 아 그쪽에서 그쪽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북한에서 지금 북한의 사정으로 와서는 전쟁 수행할 능력이 없다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죠 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운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냄비 속의 개구리예요 네 개구리를 삶을 때는 끓는 물에 넣지 않습니다 튀어나올까봐 튀어나올까봐 네 그래서 찬물에다가 넣고 냄비 통티로 뚜껑을 바로 올려요 불에다가 네 그럼 그 안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운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냄비 속의 개구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우리 그 올린 영상들 댓글상에 보면 그 땅굴 장성택 있지 않습니까 네 장성택이 죽은 이유는 치중에 땅굴을 발설했기 때문이다라는 글을 올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한번 연락을 주십사 하고 연락처를 남겨놨는데 아직 연락은 없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뭐 일리가 있거나 들은 바가 있나요 아는 바가 글쎄요 저도 그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제 글에 이제 그 달려있어요 내용이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아봐야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탈북자들도 땅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남한에서 땅굴을 파는지 북한에서 땅굴을 파는지 걔들은 갱도사업이라 그래요 네 남한에서 갱도사업을 하는지 북한에서 갱도사업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렇죠 모르더라고요 어느 탈북자가 그 그 특수군 출신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내가 갱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남쪽으로 8시간을 타고 내려왔다 8시간 정확한 시간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최소 몇 시간을 타고 내려왔대요 갱차를 남쪽으로 그리고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침투훈련을 하는데 아 침투훈련을? 네 아 그렇군요 걔네들도 아마 우리 군에서 예전에는 팀스피리트 훈련이라고 미군과 함께 훈련을 하는 게 동계훈련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북한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기습 점령을 위한 땅굴 침투를 할 때는 뭐 한 번도 적어도 지휘관 정도들은 한 번 답사를 다니고 훈련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한 쪽에 왔다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12월이면 북한 인민군들이 북한 인민군들이 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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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을 하면서 전투 판정을 해요 네 전투 판정이 뭐냐면 우리 남한 우리 한국군으로 치면 전투력 측정이에요 전투력 평가 네 네 근데 이제 그 전술 훈련을 작전 훈련을 통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걔들은 전투 판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동계 작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 상황 식량이 너무 연약하니까 현재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냥 동계 동계 작전 준비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 부대별로 할당량이 떨어져요 그러면 야 니네 부대는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식량을 얼만큼 확보해 그러면 그 가서 약탈을 약탈 반항하면 다 뜯어 패고 북한 인민들 굶어죽든 말든 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 주민들을 약탈한다 어느 정도냐면 국경초소에 무장탈련방까지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국경초소에 구만강 압록강 아니 그 정도니까 네 지금 땅굴을 써먹어야 되겠다고 D-Day가 이렇게 되면은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남한에서 현지 조달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남한 내에 있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과 합세해서 우리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병력 지원까지도 그렇게 조달을 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으로 위장을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군으로 위장해서 나오는데 한국군으로 위장을 해서 서울의 봄처럼 지상에 있는 우리 국민으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종북 주사파들도 그때 이제 같이 합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에 기존에 침투해 있는 그 간첩들은 네 안내 안내조 뭐 안내도 하고 네 준비하는 상황이고 저 RO 조직 같은 놈들은 지금 걔네들은 앞잡이로 내세우는 거예요 수면 아래에 있지만은 무기들도 따올 거 아닙니까 걔네는 글쎄요 제가 볼 적에는 걔네들한테 무기는 안 줄 것 같아요 안 줄 수가 없지 걔네들이 털어서 했으면 했지 무기는 직접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도 영화에서도 보면은 무장을 해요 영화에서도 보면은 뭐 이렇게 작전할 때 보면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예 그러한 그 어떤 같은 편이 예 이제 그 본진이 도착하면은 딱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같이 싸우는 그런 영화들도 있듯이 뭐 현실도 그런 거 얼마든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이 어 2023년 12월 28일이니까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야 이 지금 올 겨울을 올 마지막 며칠을 지나고 이제 내년을 맞이하는 이 동절기 이도 상당히 시기가 총선 전후에서까지 굉장히 그 위험하고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어젠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네 긴급 재난 재재난 대비 회의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정부에서도 북한의 사회불안 요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재난 재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문제는 뭐냐면 상명 하달이 돼야 돼요 상명 하복 위에서 지시가 내려가면 밑에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게 안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 윤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공산 독재장권이 중간 나이는 다 먹고 있단 말이에요 장악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머리만 바뀐 거지 머리하고 팔다리 머리만 바뀐 거예요 몸통이나 팔다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금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상화 되려면 절반은 사라져야 된다고 야 참 어떻게 절반은 없을까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 나도 안 되지만 전쟁을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냐 존재 존치를 할 것이냐 생사에 갈린 길이잖아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네 정말 중대한 국면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군 장병들이 하마스와 같은 상황을 겪잖아요 네 그러면 전쟁 전투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게 좀 의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절대 못해요 특별한 뚜렷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 목숨 그냥 아끼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외국에 있던 국민들도 자기 국가로 돌아가잖아요 네 나이가 뭐 몇십 70인가 80인 그런 군도 총 들고 나가 싸우겠다고 그러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좀 많이 아니 군 장병조차들도 미심쩍죠 민간인이 총 들고 담배 드는데 총을 쏠 수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이번에 국방부장관 바뀌면서 국방부 정신전력 교제를 180도 다 바꿔버렸어요 아 그래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며 반국가 세력이며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이다 음 이게 그 베트남이 폐망할 적에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부정부패 그 다음에 이 병사들의 사상무장이 안 돼서 망한 거예요 음 근데 지금이라도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러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북 주사파들이 군 내부의 젊은 젊은 소위 중위 지휘관들 있죠 네 거기도 침투를 시켰단 말이에요 대대장급까지 대표적인 게 추미애의 아들 추가 보내준 놈 네 그 라인을 다 잡아줘줘야 돼요 음 아 이 누가 전화를 해서 추가를 보내줬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그거를 잡아내야 돼요 안 잡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안 잡아내는 거지 못 잡아내는 게 아니라 안 잡아내는 거죠 네 그만큼 국방부가 썩은 거죠 네 이런 그 내용을 국방부 관계자들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핵심적인 국가 안위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좀 좀 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게 그렇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네 민노총과 한국노총 민노총은 종북자에게 전위세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민노총 이중대가 한국노총이에요 아 한국노총이 어떻게 문재인을 지지하게 됐냐면 민노총에 있던 애들이 한국노총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국노총의 지부장 그 다음에 임원급 그 다음에 간부급으로 들어가서 민노총화에서 먹힌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민노총 이중대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노총은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그 지금 울산의 그 노조 한국노총 울산 지부장이 민노총 애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음 그 딱 보는 순간 아 역시 한국노총 좌이카 됐군요 아 한국노총도 없어져야 되는구나 음 그걸 느낀 거죠 아 그렇군요 울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중요하죠 석유 석유화학공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네 그래요 다음 시간에 그런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게 있는 모양이군요 네 네 네 제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우리 남대희 사무국장님과의 아주 중요한 소중한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십시오